자 오늘은 2주전에 사놓은 냉동 닭다리를 어떻게 처리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에 오븐에 구워 먹기로 결정했어요 딱히 닭다리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생각보다 잘 없더라구요 튀겨먹을까 양념에 졸여 먹을까 하다가 오늘 단백질도 섭취할 겸 기름을 쫙 뺀 닭다리 오븐구이 맛있게 그런 낭만 요리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양념은 자막을 모두 밀어넣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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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호빈 닭다리구이 꼭 따라해보세요. 맛이 미쳤어요.